아 좀 안 나오는데 아잉? 나와? 애들이 안 나옴 아 너가 안 나오는데 아잉? 우리가 좀 갈게 우리가 가려고 갈게 당기면 하고 우리가 당겨야 되나? 우리가 그쪽으로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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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있어봐 안녕 여러분 하이 안녕 잠깐 카메라 지금 다 나오나 봐봐 아 나 치즈 잘못 입었는데 와이카이라 하면 안 되나 봐 여러분 여러분 티셔츠 예쁘네요 은정 언니 어 보여주는 거야? 어 보여주는 거야 예쁘네요 예쁘지? 이거 와이파이 끊어? 와이파이 끊어? 와이파이 끊어? 와이파이 끊어? 와이파이 끊어? 됐다 근데 이거 티셔츠 뒤에 되게 귀엽다 네 명이서 쪼로록 이따 뒷모습 연습 끝나고 찍자 누가 누구야? 몰라 나 핑크 나 보라 아니 나 노랑이 아 몰라 몰라 뭐야 우리 콘서트 팬미팅 연습해요 내일이야 내일이야 디데이 1 큰일 났다 재밌겠다 얼마 만이야? 4년 베트남 이후로 4년 그치 베트남도 4년 된 거야? 아니야 더 된 거 같아 4년 전이야? 내 이름이니까 진짜 오랜만에 내일 팬미팅 아 떨려 나 너무 떨려 내일 할 생각하니까 응 무서워 떨릴 것 같아 소리 질러 네 내일 몇 시야? 내일 6시에 공연입니다 유니버셜 안전센터에서 저희 이제 연습하러 갈 거예요 여러분 오늘 중국 아니 네 중국 인터뷰 하나 마쳤고 계속 계속 그만해 그만해 됐다고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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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안 보이잖아 내가 나 때려 안 보이지 연습하러 갈 거예요 이제 여러분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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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연습하러 갈 거야 여러분 우린 내일 내일 만나요 내일 내일 만나요 좋은 시간 보내자고요 이것도 먹었다 빠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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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